한국국토시아 기록 Kumar 삼hart이가 긴 국토TI고 잘σε geehr habitat 뜨거운 물건들 설비 날은 설비 되고요 스피드 중에서 스피드 중에서 스피드 중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더 많은 기운이 있는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스피드를 타고 내려가는 가장 플레이 하나 스피드 하나 둘 셋 파이팅 스피드 한 번 더 구매했다 많이 만족한 오라 침 흥 해보니까 어때요? 어.. 재밌는 것 같아요 운동할래 쓰레기 줄래요 그러면? 운동할래요 이번에 처음이에요 이런게? 네 처음 해봐요 처음 해보니까 어때요? 조금 힘들긴 한데 아직까지는 할만합니다 이렇게 즐거운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니까요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 이런 봉사하는 활동하는 자리에서는 같이 좋은 활동에 같이 함께 하고 싶습니다 언제 끝나요? 정상 언제 와요? 감사합니다 특이폰 행사를 복술레이 팀도 함께하고 저희 팀도 함께해서 되게 의미가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경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걸어 올라오면서 기분도 좋고 되게 좋은 기운 받아가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풍경 보면서 걸으면서 쓰레기까지 줍는 좋은 일을 하게 돼서 좀 뜻깊은 시간이었고 새로운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탁구 같은 경우는 실내 운동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풍경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솔직히 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선수들한테 되게 조금 힐링도 되고 특이폰 시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이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!